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페우스 카페 매니저 모르모토 선생님입니다 아 어떻게 또 한 이틀 정도의 텀을 뜨고 또 이제 오늘도 경매에 루페우스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을 하는 저희 이제 저녁 경매 소개 영상을 또 올리게 되었는데요 지금 좀 좀 난리입니다 요번에 지금 좀 새로운 표문들도 막 들어오고 해가지고 좀 근이래로 좀 정신이 없었던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타입의 신규 표본들이 이제 소개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평소와는 좀 표본들 때깔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거에요 자 오늘의 경매 테마는 무엇이냐 오늘의 경매 테마는 이제 좀 경매 가질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하이퀄러티의 미네랄들을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경매 장으로 좀 구성을 해 봤습니다 뭐 보시기에 뭐 이게 뭐 어떤 퀄러티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아 그래도 이만하면 좀 어느 정도의 그 좀 그레이드가 있는 그런 경매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선에서 구성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지금 몇몇개는 저도 지금 동정중 이어가지고 소개를 못해 드리고 있는 표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표본들에 대해서만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이 표본부터 시작하면 지금 보시면 굉장히 완성도가 아주 높은 이 브라질산 백수정 결정인데요 이런 식으로 주 포인트를 기점으로 이제 측면에 이제 다시 조그만 결정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같은 방향이 아니라 살짝 살짝 이렇게 틀팅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자라나 가지고 마치 이렇게 그 꽃이나 식물이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는 표본입니다 이게 좀 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뭐 좀 물이 좀 무대긴 한데요 실제로도 굉장히 투명하고 콜롬비아 코츠급의 그런 투명도와 완벽도의 그레이드를 보이고 있는 또 브라질산 백수정입니다 이게 브라질산 자수정이 싸다고 해 가지고 또 이런 표본들이 또 저렴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또 막상 또 해외 직구를 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라질산 표본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본들도 뭐 이제 일반적인 백수정과는 또 가격 차이가 더 많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굉장히 그 무슨 만든 것 같아요 플라스틱 같죠?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특한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표본은 이제 멕시코에선 출되는 허니칼 사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정말 꿀을 그대로 굳혀 가지고 놓은 듯한 비주얼을 가진 돌이 바로 이 허니칼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존의 허니칼 사이트는 이거를 깨면 굉장히 단면부가 날카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잘 폴리싱을 하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팜스톤 비슷한 느낌의 이렇게 절단면들이 되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폴리싱을 한 그런 표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투과성도 되게 좋고 해서요 이거 되게 인기 있는 표본 중에 하나입니다 구하시는 분들이 좀 꽤 계셔가지고 이번에 저희 수입할 때도 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 표본 이건 좀 되게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파편이긴 하지만 굉장히 구하기 힘든 그리고 굉장히 고가에 또 거래되는 희귀 광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멕시코에서 산출되는 아라고나이트인데요 블루 아라고나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푸른색을 띄고 있는 그 아라고나이트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표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미스도나이트 비슷하게 생기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근데 지금 이 완벽한 클러스터 상태의 멕시코산 아라고나이트가 정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판 정도 크기의 표본이다 제가 최근에 그쪽에서 이제 어퍼 받았던 걸로는 한 5,000불에서 7,000불 사이 그러니까 우리나더도 640만원에서 한 860만원 정도 그 정도선 되겠네요 그 정도 가격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표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펜들도 자연스럽게 가격대가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해당 표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주 선명한 파란 그 색상과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이블 스트럭셔라고 하죠 그 침상형, 선미형, 침상형의 결정형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방사형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표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표본은 이걸 보시고 딱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 광물을 좀 오래전부터 좀 모아 오셨구나 이렇게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지금 최근에는 안 나오고 좀 예전에 좀 소개가 됐던 표본이에요 이게 베릴 버전의 이제 아쿠아마린 결정입니다 브라질에서 나오는 이제 B그레이드, C그레이드 등급의 아쿠아마린들이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되는데요 물론 말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이런 결정들도 요즘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요즘 또 화순 자수정이 또 인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뭐 B그레이드라고 그 속칭 B그레이드라고 하는 투명도가 떨어지는 결정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라는 것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요즘 또 상당히 또 비싸고 인기 있는 그런 표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던 바로 그 표본이죠 이게 바로 우리 파타고니아에 선출되는 핑크 에메시스트 아마 그 자수정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보라색상을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이 표본에서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핑크 색상이죠 자수정의 핑크 색상으로 산출되는 굉장히 독특한 표본들이 이제 파타고니아에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내부에 이게 보통은 이 내부에 이 챔상의 결정들이 이제 카콕세나이트라고 해서 브라질 자수정에서는 황금색 그 약간 루틸쿼츠라고 연상할 만큼 그런 비주얼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검은색 아주 시커먼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 카콕세나이트가 이렇게 발전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내부의 결정형에 이렇게 침상의 결정들이 잘 관찰되고 있는 파타고니아산 이 핑크 에메시스트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되게 아주 비싼 표본이죠 우리 호주에서 주산출되는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제 아주 가장 아름다운 광물 결정이라고 하면 이제 소개되는 바로 벌더 오팔 벌더 오팔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표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안부 사이 이렇게 층상형으로 이렇게 오팔이 관입이 되어 있고 굉장히 선명하고 아름다운 컬러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폴리싱을 하면 내부에 오팔이 들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선명하게 컬러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물을 묻히니까 이 부분이 확실히 변체가 되게 뚜렷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굉장히 한정적이지만 아주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채를 가지고 있는 볼더 오팔인데요 이런 표본들도 지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런 표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본을 또 제가 또 더 구하고 싶지만 워낙 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참 쉽게 소개를 못해드리고 있는 표본 중에 하나예요 자 이 표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그 이 결정 형태를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보시면 살짝 그 버트리 오일도 그러니까 고상 형태 결정들이 살짝 살짝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입장의 결정 형태가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옥수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칼스도니 쪽에서도 핑크색의 이제 옥수라고 해서 이제 핑크 캬스론 이라고 부르는 종류인데 이게 브라질에서 종종 나오긴 해요 이게 큰 달걀만한 사이즈로 이제 구형의 결정체로 나오는 것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에 3,400불씩 하는 미랄쇼에서 보는 그런 표본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게 나오는 표본들은 그나마 좀 저렴한 가격대에도 소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또 높은 가격대에도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너무 이제 이 균형미라든지 이제 구성이 굉장히 알찬 표본이죠 이 위에는 이게 이게 이렇게 표본이면 아우바이트일 거예요 아우바이트에다가 지금 이 밑에 갈레나가 이렇게 딱 붙어있는 그리고 여기도 수정도 살짝 보이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탈리아나 불가리아 아마 그쪽에서 나온 표본일 텐데요 지금 뒤에 흥철석도 좀 붙어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해외 미랄쇼에서 나올 법한 정도의 퀄러티에 갈레나와 알바이트의 조합이 이렇게 딱 결정이 되어있는 그런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은색과 하얀색 흑백의 이제 대비가 아주 선명하게 또 이뤄져 있고 그리고 우선 일단 이 결정 자체도 너무 또 굉장히 그 이색적인 어떤 광물의 어떤 그런 본연의 그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 멋을 또 그대로 또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표본이어서 상당히 또 매력이 있는 그런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작지만 굉장히 무시무시한 친구죠 작지만 굉장히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또 귀한 대조를 받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이 표본은 이제 멕시코에 선출되는 울펜하이트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좀 희귀한 광물에도 속하고 굉장히 또 인기가 있는 그런 표본에도 속하고 있는 표본이 바로 이 울펜하이트인데요 이거 좀 들어보시면 아셨을 거에요 아마 그 별은수 카페에서도 예전에 한번 울펜하이트 큰 클러스터가 하나 들어왔었어요 저도 야 보고서 야 저거 진짜 보기 힘들다는 건데 저거를 또 우리 대표님이 구하셨네 그렇게 생각하셨던 적이 있는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깜냥이 안 되므로 이렇게 작은 결정 하나로 이렇게 좀 만족을 해볼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좀 보기 드물고 그리고 굉장히 또 약한 결정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선명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는게 멕시코 소노라저에서 나오는 울펜하이트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희귀 표본에 속해 있는 경우고요 자 이 표본도 이제 이게 듀랑구 치아가 그 둘 중에 하나에서 나오는 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결정은 이전에도 저희가 카페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굉장히 진한 아주 깊은 색상에 보란색 아니면 코발트 색상을 가지고 있는 멕시코 플로라이트 형석 결정인데요 이런 식으로 표면이 굉장히 뭐랄까요 약간 외계 기술로 만든 것 같은 반도체 기판 같은 느낌의 결정형들이 이렇게 딱 남아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 물기를 좀 더 없애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자면 굉장히 이게 무슨 기계로 만든 것 같죠 레이저로 깎아 가지고 각인을 해 가지고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더 놀라운 거는 이 결정에다가 이제 빛을 이제 강한 빛을 투과를 시키게 되면 아 보이시나요 이 맛이 바로 이 멕시코 플로라이트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 빛 투과를 보여주고 있는 표본이어서 이런 또 조명을 어떻게 하냐를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표본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하는 거랑 조명을 잘 해 가지고 정말 보는 사람들마다 탄성을 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표본으로 또 구성을 하는 것은 또 천지 차이니까요 자 이 표본은 이제 브라질에 상출되는 이제 연수정 표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끄트머리에 끄트머리에 이렇게 그 적철석 산하철의 영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머타이트 가여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꼭 저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 나미비아 최근에 이제 요즘 보니까 그 아프리카의 나미비아나 아니면 짐바브에 이런 쪽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머타이트 인클로션이 들어가 있는 이런 스모키쿼츠 이런 표본들이 되게 많이 또 소개되더라고요 그 표본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이거 보고 어 이거 아프리카 표본인데? 이렇게 또 생각을 했다가 아 이게 지금 밑에 있는 조합이랑 그리고 또 이제 판매자분 설명이 아 이거 지금 멕시코에 아니 저기 이거는 브라질에서 나오는 연수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아 요즘에도 보기 힘든 그런 조합인데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 저기 그 이거 지금 연수정 같은 경우에는 모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능 처리를 통해가지고 검은색을 이제 좀 더 증감을 시킨다고 하는데 해당 표본에서는 이제 그 방사능 처리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반 연수정과는 다르게 또 빨간 이제 해머타이트가 이렇게 또 겉 표면에 또 관입되어 있는 그런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표본은 이제 좀 회색이긴 한데 얘도 좀 회색 표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뭐 파란색으로 하늘색 라리맛빛으로 나왔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뭐 이런 표본들도 상당히 또 기하다고 알려져 있는 바로 스미소나이트 이 멕시코의 이제 치와와 지역에서 나오는 스미소나이트 결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제 공 형태 버트리 오웰더 포메 크리스탈도 이렇게 중간에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작은 약간 이거를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이렇게 볼록볼록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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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약간 상엽충의 그 미간 부위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나 있는 결정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암석의 단면부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희귀 원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표본은 이제 중국의 푸덴성에서 나오는 형석이죠 굉장히 멋있는 친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물기를 좀 없애야 좀 조금 더 뚜렷하게 결정이 보이는데요 자 일단 이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 결정들이 살짝살짝 닫아있고요 그다음에 계란 형태 살짝 은은한 좀 초록 연두색을 좀 띄고 있기는 하네요 이게 지금 푸젤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도 이제 뭐 중국 광물 전반적으로 중국 광물들이다 그렇지만 또 가격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의 그런 폭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석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무색에 아주 극도로 투명한 경우는 또 희귀한 경우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얘는 살짝 좀 연두색이 돌긴 하지만 굉장히 유리처럼 극도로 투명한 이 내부 결정 형태와 그리고 전반적으로 깨짐이 없고 아주 완벽한 그 결정 상태를 또 보이고 있는 표본이기 때문에 이 수직가사 사이에서는 굉장히 또 인기가 있는 그런 표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요 그래도 뭐 시간이 흐르면 또 그렇게 또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다 아시겠죠 비스무트 폴란드에서 제작이 된 비스무트 결정 이렇게 또 소개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사이트가 굉장히 상당히 큰 아라고나이트 모로코에서 나오는 붉은색의 아라고나이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육합경의 결정 기둥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방사 형태로 자라나는 거 가지고 약간 공 형태를 이루고 있는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모로코에서 나오는 바라이트 중석 위에 자라나 있는 가련석 바라디 나이트 바라디 나이트 바라디 나이트라고 하고 가련석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요즘에도 이게 또 이게 또 이게 산출량은 그대로인데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또 이게 반출 제한하고 이래가지고 예전에는 안그랬는데 이걸 지금 손바닥만한 크기의 클러스터 다섯개 여섯개 해가지고 500불 600불 이렇게 불러요 500유런지 600유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뭐 이제는 금값이 됐죠 확실히 바라디 나이트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금값이 되는 광물 중에 하나에요 자 이 표본은 우리 크레이다이트라고 해가지고 멕시코에서 나오는 또 아주 귀여운 고슴도치 같은 친구들이죠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작지만 되게 결정체들이 아주 아기자기 옹기종기 잘 자라나 있는 그런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고슴도치를 연상케 하는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귀여워 자 그 다음에 이 표본은 자 이거는 이게 지금 기갑석 세프타리아인데요 이거 요 부분을 딱 도려내가지고 우리 케부션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에요 이 표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마다가스카르 쪽에서 나오는 그 세프타리아 표본일텐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에 그 이제 요거 칼사이트겠죠 칼사이트가 이렇게 관입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름다운 크랙 모니를 만들고 있는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브라질 그 우리 브라질 아기테처럼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면부를 또 관찰할 수 있게 한 그런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브라질 이제 연수정인데 이런 식으로 트윈 형태로 딱 지니고 있는 표본입니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트 모양의 트윈으로 딱 발달이 되어 있는 브라질산 연수정 표본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주 높은 고순도를 자랑하고 있는 고순도의 이제 은 결정 클러스터죠 요거 이제 모로코에서 나오는 건데 이 모로코에서 이게 지금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뭐 이베이나 고글을 검색을 해보시면 아 이게 많이 비싸다 이렇게 좀 절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표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굉장히 좀 요즘은 좀 보기 힘들고 이 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세척을 좀 하고 한 상태여가지고 원래는 이게 은이 굉장히 또 쉽게 산화가 되고 금과는 다르게 쉽게 산다가 산화가 되고 이래가지고 시꺼맣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세척을 하고 좀 작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깨끗하게 이 아말감 같은 표면을 또 관찰을 하고 있는 이 모로코산 은 결정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 표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리온 연수정이죠 연수정인데 이제 브라지스산 연수정인데 굉장히 또 결정 형태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는 상태의 표본입니다 아 잘 나왔죠 이거는 이제 요 표본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처리 같은 거를 거치지 않은 괜찮은 상태의 표본이라고 또 하고요 굉장히 결정 형태나 전반적으로 깨짐이 없이 잘 관찰이 되고 있는 상태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표본은 멕시코에서 산출되는 표본인데요 자 이 표본에서 이제 좀 뭔가 희한한 게 있다라고 좀 아마 보시면 보신 분이 계실 거고 뭐 그냥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지금 보시면 작은 이런 백수정 결정들 틈 사이에 뭔가 좀 남다른 이색적인 아이들이 몇 개가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큰 결정들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결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음 요거가 지금 아쿠아마린 결정들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 결정 아쿠아마린 결정이랑 좀 희한한 게 좀 다르게 생긴 게 좀 있죠 저도 이거는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이 판매자분께서는 이거를 지금 뭐 아쿠아마린 계열의 베릴 계열의 광물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자라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복합광물로 산출이 된 거라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보면 자잘자잘한 이런 자잘자잘한 수정 결정들 사이에 요런 식으로 이제 아쿠아마린들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표본이라고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 경매소개 요렇게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저는 이제 사진을 좀 예쁘게 잘 찍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있을 오늘 저녁 9시에 진행이 되는 우리 루페우스 네이버 카페 정규경매에서 한번 표본들 경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루페우스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제일 상단에 뭐 저희 이제 뭐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카페 이렇게 뭐 노출되는데요 그 중에서 카페 가입하셔서 바로 이제 경매 참여 해보시면 아주 좋은 경험 될 거라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루페우스 카페 매니저 모르모토 선생님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